정성이 올라갔어요 정성이 올라갔어요 뭐야 됐어 내려간다고 내려간다고 여기가 엄청 많다 여기가 엄청 많다 여기가 너무 많다 여기가 너무 많다 여기가 너무 많다 여기가 너무 귀여워 아이고 안돼 아이고 지유야 여기 이렇게 올라가 있네 옆에서 잡아주는거 아니니까 그렇지 지유는 키즈카페보다 여기가 더 좋은가봐 키즈카페봐도 이런거 올라다니잖아 애준이 심심하겠다 엄마 애준이 심심하겠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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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손잡고 끌고 다녀 팬들 우리 할머니 마닌 아빠 은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달막치고 달막치고 어제도 때문에 봤어요? 어제도 때문에 봤어요? 어제도? 여부지 넌 운동해요 잘생겼어? 잘생겼어 잘생겼어 이 엔진이도 바닥에 내려온다고 딱 잡겠네 지우영아 쫓아간다 이쁜이 안녕 이쁜이 안녕 너 뭐 봐? 아 예준이 뭐 보는거야?